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씨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김재원 씨. 박근혜 전 대통령 있을 때는 정무수석인가 그렇게 했고 그 당시에 신문을 보면 꾀주머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참 요령껏 잘 사는 사람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참 요령을 참 잘 피우고 거기에서 이득을 참 많이. 이번에도 보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과정의 최고위원들 가운데서는 1등을 했더구먼요. 어떻게 1등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투표 자체를 검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발표하면 1등을 했는 모양이다. 2등을 했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이번 참에 사람 안 바뀌니까 사람 고쳐 쓸 수 없으니까 그냥 김재원 최고위원을 제명해야 된다. 이런 강성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도 이미 들으신 바가 있겠지만 이 실언을 한 것이 전번에는 5.8, 5.18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의 자유소 포럼인가 가가지고 또 정광훈 목사 관련된 발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서울법대를 나왔죠. 서울법대를 나오고 선관위를 대신해서 여러분들 선거소송을 맡는 곳이 대륙아주입니다. 법무법인. 이 대륙아주의 파트너 변호사죠. 그거 재밌네요. 주요 업무 분야가 입법전략하고 선거네요. 3선을 했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당내 경선에서도 전번에 대선 과정에서 또 공정선거관리단장인가 맡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황교안 측에서 제기한 것을 그렇게 석연치 않게 처리를 한 그런 양반인 거죠. 자 이 보시면 이 보시게 되면 홍준표 대구강력시장이 그냥 제명해야 된다. 청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초강경 발언을 했네요. 지금 이 문제로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5.18 정신 개성 의지했고 여당 지도부에서는 김재원 발언이 부적절했다. 김재원 윤석열 5.18 공략은 선거전략이었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여당 수도 사과라 반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홍준표 대구강력시장 주장은 이렇습니다. 맨날 실언만 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하기 바랍니다. 경고를 해본 듯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두 번 하는 실언도 아니고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그냥 제명합시다. 당헌에 수석 최고위원이란 말도 없고 똑같은 최고위원인데 자칭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그동안 계속된 실언과 망언을 보니 그런 식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총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제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홍준표 대구강력시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망할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썼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 성정이 굉장히 켝할 때가 있어 가지고 엄청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옹호하는 그런 분들은 섭섭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게 되면 전번에 이제 5.18 관련해서 김재원 씨가 실수를 했을 때는 경상도 사투리에 벌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함부로 찌꺼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벌구는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합니다. 천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의 지도부에 있으면서 벌구 버릇을 버리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김재원 최고위원을 이야기합니다. 당에 해악을 가져오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소신과 직선은 존중해야 되고 바람직하지만 벌구는 해악만 끼칠 뿐입니다. 그 사이 한국 정치판에 벌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간에 홍준표 시장하고 김재원 씨는 케미칼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주 충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이 발언을 조금 더 조금 조심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기현 신임 당대표도 한 말씀을 했네요. 우리 당은 이제 겨우 체제를 정상상태로 재정비하고 새출발하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여당이라지만 소수당이기 때문에 사르른 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사에 자중자해해야 됩니다. 혹시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마땅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을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당 구성원들의 은행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대표니까 표현도 좀 순화를 해야 되고 또 우회적으로 또 발언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어떤 곤혹스럽다. 어쨌든 이 김재원 씨는 제가 쭉 지켜보면 참 요령 좋고 수환 좋고 요리송조리송해가 잘 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또 잘 살게 되니까 선관위를 대표하는 그런 대륙아주의 또 파트너 변호사로서 특히 선거에 대한 주 업무 분야를 갖고 있는 양반이네. 제가 이제 이런 문제 많이 언급하지 않지만 그냥 문제가 없어서 언급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너가 없어 알았어라. 너가 막 흥하든 망하든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입을 다무는 겁니다. 해봐야 뭐 자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을 하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